아시아나항공이 연방교통안전청 TSA의 공항 보안검색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의 신규 참여 항공사로 가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일부터 프리체크에 사전 등록한 이용객이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시카고, 하와이 등 6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편에 탑승할 경우 간소한 보안검색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프리체크 프로그램 가입자에게는 보안검색 시 전용 라인 이용과 액체리와 노트북 별도 검색 면제, 신발과 벨트, 겉옷 등의 탈의 생략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이로 인한 보안검색 대기시간은 5분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TSA 프리체크 프로그램은 미국 국적자와 영주권자만 가입 가능합니다.